지금 손목이 좀 아파서 잠깐만요 너무 열심히 써볼게 뒤에 보지 말고 너꺼 아이디웅 너는 무슨 꿈을 꾸었니? 새벽 사이에 외친 내 이름을 불러줬니? 그가 나팠던 곳은 근처니 선물하려 했던 걸 내게 줘도 괜찮을까 우리 일단 상침 나가자 내게 줘도 괜찮을까 됐어?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녀기에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미녀기 빨리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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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녀기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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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